안녕하세요. 송파구청 홍보 담당관 하찬은입니다. 올해로 3.1절이 103주년을 맞이했습니다.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등을 위해 헌신하신 독립운동가들의 정신을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애국과 자유를 위한 숭고한 행동은 비단 영웅들만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곧 다가올 대통령 선거에 국민의 주권을 행사하는 일이야말로 나와 내 후손을 위한 자랑스러운 행동이 아닐까요? 20대 대통령 선거일은 3월 9일입니다. 하지만 선거일에 투표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사전투표를 진행합니다. 다가오는 3월 4일과 5일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이틀에 걸쳐 진행됩니다. 가까운 사전투표소를 검색하셔서 신분증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당신의 투표가 역사를 만듭니다. 대한민국의 내일을 위해 투표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유의 주권을 지참하시고 방문하시면 됩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